야,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. 인싸 오빠 오늘 나온 거 보셨습니까? 봤죠. 이를 사랑하는 거. 나도 봤어요. 밥 먹으면서 봤어요. 저도 밥 먹으면서 봤어요. 저녁 먹으면서 봤어요. 고시락 먹으면서? 너무 재밌어요. 일단 매니저 편. 창규가 인싸 오빠 기억했어? 응. 했어. 창규, 생일에 밥 먹으면서 맨날 먹어요. 그냥 혼자 이래요. 봤어 아까 나온 거. 아까 나온 것도 봤어. 이번 편 그거잖아. 그 매니저. 철수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지웠어.